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말하는게 좀 이상긴 한데 왠지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어제 식구들이랑 집청소 싹 하고 집에 이제 벌레 사체가 많아가지고 이제 좀 보여드려가지고 그러더라구요 싹 치우고 장모님께도 도와주시고 어제 짐 몇가지 옮기긴 했는데 더 있어요 이안이 장난감이랑 뭐 여기 방에도 저희 장모님 방에 아직 공개되는 거 많이 있고 또 사진은 여기다 두기로 할게요 그리고 이거 한국 살 때 실버 버튼 요것도 여기다 두고요 골드 버튼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일부러 너무 그래요? 뭐하는거지? 맛있습니까? 네 네 여기 있으면 이제 장모님이 맛있는 것도 맨날 해주시고 간식도 해주세요 뭔가 조금 그리울 것 같아요 진짜 벤 베르멜로네 근데 왜 너무 달콤해? 진짜 베르멜로요 또는 안 먹었을까? 아무도 안 먹었을까? 저는 먹어요 왜요? 너무 흘러요 내 배가 낳지 않나요 그 뭐하니? 그럼 뭐하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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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레카가 한국어를 뭐해? 대머리 대머리? 너는 이제 대머리에요 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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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코라 코메사 바레세 모아 나 닮아 머리도 엄청 빨리 자라 나 닮아가지고 일단 집이 되게 좋아요 저희가 이사가는 집이 요란 단점이라면 이제 좀 춥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넓은 슈하수카 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긴 한데 약간 이렇게 좀 탁 트인 곳은 없어가지고 근데 타협을 했습니다 타협을 해야죠 일단 월세가 너무 저렴해가지고 타협을 했고 ven 여기! prometo que eu não vou fazer cosquinha ven aqui me dá um beijo pra você tô meio de fantasma é 보스크 é lindo vai vim aqui as vezes sem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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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m, né? tem alguma coisa? 이제야? tchau tchau Duda tchau tchau tapi tchau maintes se tchau et tch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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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따 소파에 갖다 놨어 이렇게 나왔네? 어제 새벽에 비가 내려가지고 난리가 났네 여기가 저희의 새 집입니다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넓죠? 소파는 집주인분께 남겨주신 거고 TV북방 입장에도 있고 브라질 전형적인 타일이죠 이런 타일은 먼지가 잘 쌓이고 되게 차가워가지고 집주인분께서 여기를 목재로 바꿔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여기는 거실 가는 길이고 여기는 작은 화장실 깔끔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와이프랑 장모님이랑 두 가지가 갑자기 코피가 나는데 이게 프리매베리아 프리매베리아 피가 나요 알레르기가 올라가자 이제 저희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에는 이제 방들이 있어요 방 3개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저의 화장실 샤워할 수 있는 화장실이고요 물? 여기 슈베이로 이제 곰팡이 안 생기게 창문이 다니고 슈베이로는 이제 수압이 조금 약하긴 하는데 한국의 그 슈베이로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 수압이 엄청 센 거라서 여기 집에 이제 가스가 안 돼가지고 전기로 합니다 전기로 제일 따뜻한 거 그리고 뭐 적당히 미지근한 거 너무 오랫으면 이제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데 가스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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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방입니다 여기 또 선풍기 또 하나 또 붙박 입장에 있고 열었습니다 인터넷 또 어제 청소하면서 바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 봉? 여기는 이하니랑 마노가 쓸 방입니다 두 다 골랐어요 이거 이하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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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요 이게 마노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인지 요건 이제 집주님께서 놓고 가신 거고 침대도 놓고 가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안방입니다 침대도 이렇게 놓고 가실 거예요 이거는 옥장이고요 안에 그냥 다 들어갑니다 엄청 커가지고 이불도 들어가고 수건도 넣고 옷도 넣고 여기는 이제 보다 화장하거나 한국어 공부할 때 책상 처음에는 약간 약간 조금 더 메모를 기다리자는 생각이었는데 그냥 와서 이제 보고 주인분이랑 얘기 나누고 해서 괜찮은 거 같아서 이제 코지니아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계륵 같은 곳인데 원래 여기 집주인분이 여기다 식탁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식탁 말고 다른 거를 이쪽을 다르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냉장고 냉장고가 엄청 좋죠 이게 옵션이에요 옵션으로 놓고 하신 거고 브라질이 또 한국보다 가전제품이 훨씬 비싸가지고 가스레인지도 옵션이고요 요거 요것도 옵션입니다 이렇게 하면 뜨뜨뜨뜨뜨물이 나와요 되게 커요 주방이 요리할 공간도 많아요 여기는 빨래하고 슈하스쿠하고 이렇게 그런 곳입니다 정수기도 놓고 하셨고 전자레인지도 아 이거 오븐이구나 오븐 놓고 하셨고 여기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로 가는 길인데 벌레가 엄청 많아요 오늘은 안 내려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들어가니까 무슨 바퀴벌레가 입당하는 게 있어 초록색깔이 나쁘지 않죠 위치도 너무 좋고 주변에 이제 학교랑 애들 노는 곳 밖에 없어가지고 하과 망고 렌즈 가격이 안 써있죠 알파벳 알파벳 투푸 잘 모르는 양념 맞은 양념 오ك당 고고 그 어드레내뉴는 가끔 이안니아빠가 가격을 강박관념이냐 하는데 그냥 제가 여행유튜버나 가족유튜버 같은거 볼때도 약간 이제 만원으로 하루살기 아니면 어디 나라의 어떤 마트는 얼마나 비쌀까? 쌀까? 이런걸 좋아해서 제가 저의 그런 취향이 좀 들어간거 같아요 제 영상에도 항상 이게 얼마고 뭐가 얼마고 하는게 이건 얼마였는지 모르겠다 이게 세띠아였어 였나? 어묵? 어묵? 어묵인줄 알았네 두부야 이것도? 감사합니다 파다노릴리도 가까이 뭐야? 어떠한거? 점점 이안니아빠들아 닮아가네 너무 다행이다 우리 이안니아빠 닮아서 너무 다행이다 우리 이안니아빠 닮아서 아 왜 이렇게 그대? 프랑구 아 컵땡이네 제가 프랑구 그냥 먹은 프랑구 필요하지 않아 지금 계란 먹었어 기본적인거 샀고 내일 정육성 가서 고기랑 간장거리 여기 하면 될것같아 비온다 청소하는 날에도 비오고 입주하는 날에도 비오고 좋구만 오우 파페이 그게 원래 파페에 먹었을까? 오쒸 촌스러운 야마레로멘 야, 엄마인데 엄마 먹을거야, 앉아 바이센타워 엄마 소파에서 먹는데? 브라질사람이나? 이 집으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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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일을 많이 잃어 진짜 내거 너무 좋아요 이상해 너무 사이러스 너 말하지 않았는데 나 정말 사이러스 나 스테레인이네 맹그리타 도네라이크 스테레인이네 이럴마도 도네라이크 성립을 티비고 나한테 끊어 티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프리시저네네 티비 나우 프리시저네네 타블릿 진짜 조용하다 우리 주변에 막 애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소리 같은 것도 없고 개 짖는 소리도 없고 약간 사람들 폼이 조금은 들리는 게 조금 더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오늘 알 수 있어야 겠어 아니요 우리 지금 하나의 문제 OK 우리 둘이 같이 놀아야겠습니까? 어? 왜 된지? 저 하나는 아저씨 아, 우리 모두 need to ask for a mother ball 저 사서 제가 샀어 제가 샀어 나 지금 마치고 제가 샀어 다가와서 오늘 저희가 장모님 댁에서 이불을 갖고 오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같이 자고 추워가지고 이불 없으면 안 돼 그럼 여러분 저희랑 이만 자러 갑니다 내일은 소파랑 침대랑 살균세탁을 싹 하고요 식탁도 알아봐야죠 식탁 알아보고 제 방에 놓을 싱글 침대도 알아봐야 되고 여기 집이 생겨서 제일 행복한 두다시예요 펠리지에요? 응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